최고의 치킨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누라잉 눈어승협부터 펜타곤 홍석입니다! 제가 최고의 치킨에서 맡은 역은 준혁이라는 역이고요 저는 디범 역할을 맡은 홍석입니다 최고의 드라마 최고의 치킨은요 꿈을 쫓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여러 에피소드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고요 그리고 준혁이라는 캐릭터는요 최고의 신형으로서 항상 어머니와 최고를 이어주는 중간 입장에서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곡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삭막한 분위기 속에 아주 훼손같이 등장을 한 뺀질이 지옥에서 온 알바생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의 어떤 뺀질 뺀질함을 보여줄 수 있는 약간 웃음을 지으시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진 기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이번 저의 드라마는 되게 치킨을 안 좋아하시는 분도 보면 사랑에 빠질 수 있게 하고 치킨을 좋아하시는 분은 드라마를 보면서 당장 시키게끔 당장 치킨을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치킨을 꿈꾸며 성장해 나가는 우정과 사랑 이야기 최고의 치킨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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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